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그렇습니다. 땅이 아무런 형태가 없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는데 물이 있었대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 벌써 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주체입니다.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성령이에요. 같은 거예요. 성부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수면은 뭘까요? 이게 성령 에너지죠. 무한한 성령 에너지를 이 성령이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수면 위에 있었다는 건. 이게 지금 뭐예요? 딱 우리 동양철학의 태극 상태죠. 이게 지금 성부의 영입니다. 성부의 영이, 성령이 뭘 알아채고 있어요? 에너지를요. 원기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태극 상태가요. 태극의 음향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영과 알아차려진 에너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상 중에 보시고 한 거예요. 도인들이 보고 한 겁니다. 태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게시로 본 거죠. 성령 안에서. 이 이치를 본 거예요. 이 말들이 좀 이 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 말들 사이에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그럼 이때 에너지만 있던 게 아닌 거죠. 이 성부의 영이 에너지, 여기 에너지도 해당되지만 뭐도 해당돼요? 만물의 진리도요. 만물의 모든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자, 진리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동양철학식으로만 원리도, 에너지, 원리, 기운도 꿰뚫어보시고 뭘요? 뭐가요? 하나님의 신이요. 신이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리와 에너지를. 그러다가 빛의 원리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한 겁니다. 그럼 빛의 원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작동하면 빛의 에너지가 거기 합쳐져가지고 이 기가 합쳐져서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원리의 그 에너지.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때 이 빛은 뭘까요? 여기서 빛이 나와요. 이 빛이 나옴으로써, 자, 그러니까 빛이 나옴으로써 어둠도 생겨납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태극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태극이 후천세계에 탁 발현, 천지창조 처음 시작에 탁 발현이 되면 이게 창조 1일입니다. 첫째, 똑같이 나타나겠죠. 양쪽이 빛이 되고 플러스가 음쪽이 어둠이 되겠죠. 빛과 어둠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건 아직 에너지 상태예요. 만물이야 만들어지기 전에 에너지 상태에서 빛과 어둠. 이 빛은 에너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는 우리 몸 중에 육신에 해당돼요. 우리가 아는 우주는 그럼 거기 우리 몸에 지금 에너지도 있고 이 물질 전에 에너지가 있고 그 전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도 영이 에너지를 가지고 음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물질화 되는 거 아닙니까?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이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에서 뭐가 나오냐? 첫째 날은 이거 먼저 해볼게요.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고요. 둘째 날은요. 하늘과 땅이 갈립니다. 물만 있었는데 물 사이에가 물 사이에 물 사이에 창공이 생겨가지고 하늘 위에 물과 지상에 물이 갈려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경청기는 위로, 중탁기는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소리지. 지금 이걸 주장하는 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미 땅이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땅이 이미 전제돼 있어요. 물로 뒤덮인 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뒤덮인 땅이 있고 세상이 온통 물 천지였는데 공간이 대기권이 생기면서 물하고 하늘의 물하고 땅의 물이 갈렸다. 그래서 이 지구 물이 나타났다. 그럼 이 땅에 뭐가 등장하냐? 물이 그러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등장해요? 육지가 등장해요. 이런 발상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맞아요, 애초에는. 이 사람이 써놓으신 말은 이치로는, 이치는 설명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안 맞는 이유가 이분이 지금 밑에 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인류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했던. 땅이 다 물로 덮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물만 있고 비만 내리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대기권이 등장했다는 게 비가 그치고 이제 살만해졌다.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타난 일이 뭐예요? 햇빛이 따갑게 쬐니까 인류의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서 어떻게 돼요? 땅이 드러나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emissions essay 우리가 어떤 leads 어떤 평 taken 되어있로 그래서 글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